똘랑이의 똘랑이 우리 똘랑이 오해 나가고 싶구나 잠깐만 엄마 일만 끝내고 가자 네 똘똘이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네? 아이스크림 포장이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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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가능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왜요? 똘랑아 미안해 엄마 아이스크림 만들고 오우야 가자 네 네 여기서 잠깐 놀고 있어 나 아이스크림 얻자 오, 똘랑이! 놀고 있었어? 아이야! 똘똘이 왔쩡! 응! 몽실아, 애들은? 아이야! 냥이랑 앵두는 자고, 토소미 있쩡! 아이야! 그래? 우리 뭐하고 놀까? 아이야! 아이야! 아이쿠...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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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놀이터 갔다 올게. 어, 너무 오래 놀지 말고. 알았어. 응? 이게 뭐지? 아, 자동차가 쥐 생겼어요. 얘들아, 놀이터 가서 이거 타고 놀까? 어서 빨리 가요. 가자. 어디서 똘랑님 소리가 나네? 똘랑님 소리가 여기서 들려요. 어머, 똘랑아, 너 여기 왜 있어? 똘랑이 나들이 가고 싶은가 봐. 안 돼요. 아가는 집에 있어야 해요. 아휴, 어떡하지? 보다! 보다! 음? 앗! 해적왕 쥐님이에요! 어, 그때 핸드폰 잃어버린 꼬마구나. 동생인가 보네. 네, 내 동생 똘랑이에요. 귀여운 동생이 있었구나. 아가야, 날아가지 않게 꼭 찾고 있어라. 안녕히 가세요. 어? 부딱, 부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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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랑아. 언니랑 같이 어디 갔다 올까? YEAH. OYA. 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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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똘랑아. OYA! OYA! 그래 그래 어야 가자 바람이 노래하고 꽃들은 춤을 춰요 안녕 안녕 인사하고 우리 모두 청다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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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술 술 술 Drink 안etic falarolare 원래 그래 그래 어야 가자 강아지 이어놀고 고양이 바쁜이에요 손에 손에 강아지 볼 콜보이들은 웃어요 똘랑아, 엄마 거의 다 했어 안녕하세요, 초코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아, 네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포장이요? 아니에요, 포장됩니다 네, 딸기 아이스크림 3개, 초코 아이스크림 1개 꼬꼬, 꼬꼬, 꼬꼬? 모공왕아 꽃이 피었으니고 모공왕아 꽃이 피었으니고 모공왕아 꽃이 피었으니고 아이, 똘랑아, 저건 꼬꼬다가 아니고 비둘기야 언니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리와 풍선은 여기다 두자 비둘기야, 여기 과자 있어 아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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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приним 과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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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ui, 가자 toca, 그 봐 봐, 가자, 괜찮아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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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으흠흠, 흠, 흠흠, 흠, 흐흨 동랑아, 이제 가자 훠, 훠 marca Coordinator, 네 서는 어디 갔지? ternal 서는 어디 갔지? 악동선은 어디 갔지? 지렁아, 풍선 못 봤어? 지렁 지렁 박지렁 앗! 저기 있어요! 풍선 저기 땅! 풍선 멈춰! 풍선 멈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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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풍선! 뿅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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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랑아, 괜찮아, 괜찮아. 언니가 풍선 또 얻어줄게. 몽실이가 풍선 꼭 찾아주겠장! 똘랑님이 슬퍼하니 제 마음도 너무 슬프네요. 뿅야, 뿅야. 똘랑아, 날씨는 언니랑 재밌는 데 가봐. 우와, 나 너무 신나요! 아이고, 우리 똘랑이 신났네! 아이고, 우리 똘랑이 신났네! 아이고, 우리 똘랑이 신났네! 아,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포장 타들어왔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초코 아이스크림 5개, 딸기 아이스크림 3개. 맞죠? 이차. 똘랑날 재밌었지? 언니 쉬하고 올게. 아이스크림 포장! 포장! 안녕히 가세요. 아우, 진짜 정신없었네. 똘랑아, 엄마 다했다. 아휴, 우리 똘랑이 미안 미안. 엄마 오래 기다렸지? 이제 어어야 가자. 푸장! 푸장! 웬 풍선이야? 아, 근데 우리 똘랑이 기분이 좋네. 뭐가 그렇게 좋아? 아 constitutional. ㅎㅎㅎ ㅎㅎ핳